MBC에브리원 지금부터 저희들이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드리면 한 분씩 표현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. 아 오케이. 자 이번에 공짜리부터 갈까요? 네. 일단. 북극. 북극. 하나 둘 셋. 우와 뭐야. 자 짜증. 자 짜증. 자 이번엔. 짜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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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 말고. 감정 말고. 진짜 이길 수가 없어. 감정? 이길 거야. 산들. 큐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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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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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티 말고 큐티, 더티 말고 큐티. 탈락.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진영 갑니다. 제가 드릴게요. 첫 번째 더블캄. 진짜 왕하고 싶다. 괜찮아. 괜찮아. 잘했어. 아 진짜. 민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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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계속 한번 보죠. 자 마지막 섹시. 섹시 섹시. 섹시. 탈락. 아 좋았는데 문망이 아주 좋았는데. 섹시해서. 섹시가 어렵다. 지금 공찬 아까 가고 있어요. 섹시. 아까 했잖아요. 섹시 말고. 오케이.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. 야항. 탈락. 야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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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. 진짜 열심히 했는데. 영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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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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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. 영악. 아 좋아 좋아 좋아. 내가 됐지. 자 이제 신호 갑니다. 신호 갑니다. 전심 맞추. 아. 차라리 쉬워. 전심 맞추. 시작. 한번 때려보세요. 아 아. 저렇게 안 때려. 전심 맞추면 안 되는데. 세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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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골. 아. 전신 마취 안되네요 안면 끄는 양 공찬!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 그럼 전신 마취를 못했으면 참기만 하면 되는 건데 냉동 이제 전하의 소원을 들을 차례입니다 됐어 갑니다 준비 시작 시작 이리 와요 전신 마취 전신 마취 전신 마취 전신 마취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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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마신 오래 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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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전신 마취 야 최고야 최고야 아니 10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셔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자